좀비! 뉴스에서 봤던 좀비! 좀비씨 아까 저녁 잘 먹었어요 내일 아침에도 형수님 대신 좀 해주세요 어이 맛있다라구 왜해 나도 요리 잘하는데 어이 무슨 소리세요? 어이..이..이..이..이..이..이..이..이게 무슨 일이지? 아이 우리, 우리 가족들이 이상하네 어 야 내마 좀 들어봐 좀비잖아 누가 봐도 좀비잖아 어 빨리 신고해야 돼 경찰서에 군인들한테 신고 해야 된다고 아니 여부 괜찮다니까 저 좀비는 달라 다르다고 뭐가 다른데 뭐가 다른데 누가 봐도 좀비인데 봐봐 순둥순둥하게 생겼다니까 자세히 보면 나랑 아까 놀아줬어 뭐하고 놀아줬는데 뭐하고 같이 그림 그렸는데 어 그림 그렸다고 같이 좀비랑 그래 커봐 좀비 완전 착하다니까 나 아까 요리하는데 당근도 썰어줬어 대신 요리 잘하더라고 같이 요리를 했다고 좀비랑 응 아까 배고팠는데 좀비씨가 진짜 밥 맛있게 하더라 그래서 내가 밥하고 세그릇이나 먹었다고 진짜 맛있더라 좀비가 밥을 차려줬다고 좀비가 아니 아니야 아니야 우리 가족들은 미쳤어 좀비는 감염을 시킨단 말이야 감염 우리도 좀비가 되고싶어서 그런거야 어 나중에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걸 거라고 분명히 봐봐 저 멍청한 눈빛을 보라고 어 이 자식아 우리집에 왜왔어 우리집에 왜왔어 나쁜 녀아가 우리집에 왜왔냐고 뭐하는거야 지금 좀비씨한테 예의없지요 맞아 이럴수면 예의라니 순수한 눈빛 좀 봐 좀비한테 예의라니 좀비한테 뭐야 저기 좀비씨 좀비 좀비 좀비야 EE 너 도대체 뭐하는 애야łada 너흴 안냐면서 우리를 감염시키려고 그러는거지 난 나는 나눈 잠깐만 잠도만 좀비가 말을한다 좀비가 말한다 뭐야 이거 왜 내가 말했잖아 그냥 평범한 조인비가 아니라구 어! 좀 진정해! 하 진정! 나는 좀비 연구실이오! 연구자 실험하던 이거! 난 연구 실패로 인해 모두 좀비로 감염시켜 버렸지! 뭐! 연구실들이, 연구원들이 모두 감염되지만 뭐! 나는 생각과 말을 할 수 있어! 저는 감염시킬 수도 없는 것 같애! 모슴한 좀비고 평범한 사람과 같애 하지만 좀비들은 나 빼고 모든 좀비들을 다 죽여버렸고 나 혼자 도망쳤어 정말 슬픈 사연이야 정말 슬퍼 모슴만 좀비고 사람이다 이런 말인가요? 모슴만 좀비 하지만 사람 사람일 땐 이름이 무엇이었죠? 김복순 김복순씨 아 그런데 군인들은 그러면 당신을 찾고 있는 건가요 지금? 예스 예스 어 그렇구만 음 그러면 군인들한테 숨겨줘야겠네요 당신은 예스 예스 군인들이 날 찾고 있어 날 좀 숨겨줘 여코 우리가 숨겨주는 게 맞는 거 같애 우리집을 얼마나 많이 도와줬다고 요르랑도 놀아주고 음 맞아 그러면 다시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? 근데? 계속 그렇게 살다가 넙스 넙스 난 계속 좀비 절대 안 둬 사람 아니 그냥 백신 같은 건 구하면 될 수 있지 않나 넙스 넙스 백신 없어 빠 찾았어 아 여보 아무래도 내 쫓아야 될 것 같아 평생 좀비래 아이 그래도 착하잖아요 여보 저 모습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 아이 사람으로 한 번으로 되잖아 아이 난 몰라 어 나 너무 무서워 아이 그게 평생 이런 거예요 좀비씨? 예스 예스 평생 좀비 아 너무 슬프다 아 너무 슬픈 이야기인가 이게 아 어쨌든 좀비씨 혹시 잠도 자시나요? 예스 예스 난 지금 베리 타이어드 지금 자야 해 야 우리 시간 늦었으니까 우리 자자 그러면 알았지? 아 나도 툴려 에 올라와 자자고 여보 왜왜왜왜왜 여보 응 아무래도 좀비씨랑 같이 있으면 위험하다니까 군인들이 와서 우리 집에 들이닥치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유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군인들이 여기를 어떻게 알아 뭐 알 수도 있겠지만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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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대원들 이 집에 좀비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좀비를 사살하고 이 집안에 있는 민간인도 가면 됐을더니 즉시 사살해라 자 그럼 모두 투입 부대원들 지금 즉시 투입 어 자 지금 좀비 발견 좀비 발견 모두 즉시 사격하도록 자 사살 시작 아 목소리 수빈 떼놔랄 으 오 으 으 거시나 너 총소리가 장난이 아냐 여 뭐 그러니까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에요 어이 군인들이 아무래도 왔나 모르지메 흠 아 좀비씨 어떻게 아 좀비씨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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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고 일어나셨어요? 어이.. 아이.. 저.. 저.. 좀비 씨 정신 차리세요 아.. 괜찮습니다 좀비 씨 아니 왜 군인들이랑 싸운거야 군인들이랑 왜 싸웠냐고요 그냥 도망가지 아.. 제가 도망갔으면 여러분들이 위험했어요 여러분들이 죽을 뻔했다구요 좀비씨가 그러면 저희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들을! 좀비씨! 좀비씨 살 수 있어요 눈을 뜨세요! 좀비씨!!!! 안 돼엥~! 안 돼엥~! So long To untie all the knots that we had made in everything And it was so long Co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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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쪽으로 내 쪽 어딨니? 거기 있니? 다리 밑에 있니? 네, 여기요 어디 있다는 거니? 저 한창 달려 아 오케이 오케이 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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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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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잖아 여기 B D D D D 오케이 오케이 준비됐지? 네 여기 자 일로 와서 이리 와 내 쪽이라고 내 쪽이라고 여기라고 여기 가만 있으라고 아 야 이제 좀비야 좀비야 너 도대체 뭐하는 애야 어 너 이러면서 우리를 감염시키려고 그러는 거지 나는 좀비 연구실 연구자 실험하던 이고 뭐라는 거야? 잠깐만 잠깐만 왜 매궁덩이 왔어? 웃겼고마 마음의 준비가 안됐어 아직 너무 웃기단 말이야 와우 저리가 나 다음번엔 이어폰 빼고 있어야겠다 저! 야! 잡힐다! 아! 야! 저렇게 소리 지르지 마 제발! 그냥 아! 여기도 들려줘! 초음파 소지 말고 왜 그런 거야! 아니, 아! 나 이어폰 빼고 있었는데도 또 그러면 내가 이상한 거 보고 있는 줄 알겠어 이어폰으로도 다. 아, 너 주로 지지 마, 너 너 초음파로 공격하지. 저, 줍니다! 디디디디디디디디 디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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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